에버헤잇 시작됐습니다 4명이 뭉쳐있는 에버헤잇 뜯어봐도 올라프만 오면 잡기 힘들더라도 탈리아까지 오면 바로 왔어 헬퍼 도망갈때고 막타 전멸을 쓸까마까 고민을 했을거에요 리신은 강타가 없기때문에 일단 뺏기는건 어쩔수없고 커버플레이가 또 괜찮은데요 한궁 쓰면서 가나요 프로도 있고 심드라 폭딜을 당해내긴 힘듭니다 지금 타이밍이 저런거 키워먹으면 완전 궁으로 이득은 봤어도 CS차이가 근데 킬 킬 킬 접근 전멸아버지 계속 때려 계속 때려 계속 때려 계속 때려 빌드 점클의 힘 유력하죠 한 명 뒤 한 명 뒤 안쪽 전투력에 대한 자신감이 그런데 스피릿이 뒤 아니 이거는 아니 삼뚜도 엄청 잘 탔는데 신드라 앞에서 너무 달려들죠 신드라가 끊고싶었던건 이해해요 이 부분은 한 번 해보려고 한다! 한 번 해보려고 하는 거 같은데! 여기다 닿길지 없는 차! 이거 보니 더 되나요? 쇠도 오고! 지금 연계만 해도 괜찮아요! 웨이브캠! 그렇죠! 바로 타이밍 봐야겠죠? 많이 대기! 쇠니 오죠? 아아! 쇠도 가까워요! 네! 하지만 여러 명이 찔러버리면 진짜! 마린이 좀 더 아파요! 세트는 잠깐 아니에요! 잡기 잡았는데! 자, 윤파 안 잡았고요! 데버의 위너스는 만족합니다! 이 결과에 매우 만족해요! 바로는 안 좋는데요! 밴이랑 비슷한 측면도 있다고 보거든요? 데미지는 엄청 세고 때릴 수만 있으면 때릴 수만 있으면 엄청 세요! 때리기가 힘들어! 이건 진짜 치명적입니다! 마린다운! 드레이브를 한 번 긁어라! 스피릿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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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! 스피릿! 그리고 적군아이가 계속 잘 들어가요! 피오라가 혹시? 마린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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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영 잡았어요! 진영을 잡았어요! 추워! 피오라도 데미지 못 넣으면 그냥 빵들! 아! 아! 세티드! 피오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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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인! 5인! 사실은.. 진영을 잡아標 this了! 아, 잘한다. 자,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. 아, 오히려! 아, 수고를 잃지 마. 오히려, 공부하고. 아, 불어짜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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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라이더스 더블킥! 끝났습니다! 백더스 계속 치면서 데뷔전! NGK MOA! 주생님!